이보이 피 입니다. 오늘은 주말에 가족들하고 딸기 농장에 가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 도록 하겠습니다 태연이 우리 어디 간다고? 농장! 딸기 농장 그지? 딸기 농장 농장 딸기 농장 너 왜 이렇게 귀여워? 야 짠 귀엽다 너 너 붙여 놓고 여기에 있는거야 다음 편이네요 오늘은 딸기를 많이 딸고 오겠습니다 딸기! 어때요 딸기? 딸기 딸기 엄마가 여기 있네 딸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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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태연이 어디야? 딸기 농장이지? 딸기 농장 딸기 농장 딸기 여기가 어디야? 딸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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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농장 딸기 농장 딸기 농장? 응 딸기 많이 따가지고 엄마가 잼을 만드는데 딸기가 잼을 만드는 정도의 양이 나올 줄까 모르겠대 딸기 농장 딸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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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bait 안녕히 계세요 pi 저 Reese. 딸기 딸기 지금 항상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히 계세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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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,